욕심부리지 말고 저거 앞에꺼는 올라갈거고 됐네 욕심부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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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 이상하다 냄새가 이상하다 밀어 밀어 아이씨 색깔 바꾸고 약 붙었는데 괜찮아요 에이 타마 많이 줬다 3개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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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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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개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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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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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쳤어 나는 이런 거 못 쳐 나도 못 쳐 바지 안 쭉 빨아 대기는데 너무 두꺼웠어 조금만 해봤으면 됐어 여기까지만 9개만 10개